불로 정화하고, 깨끗한 세계를 세우러 불길 속으로 최선을 다해보지 방금 벌레말을 듣지 않는다는 사람 누구야? 불길 속으로 불길 속으로 불길 속으로 또한 산재물이 되어라 유효타 좋아 계속 집중하지 또한 산재물이 되어라 우리가 우세 서둘러 끝내보자고 수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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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길 속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기세로 가면 우리가 질 거라는 거. 알고 있지? 촉이 안 좋아. 이번 판단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오물을 떼어내주지! 좋아. 방금은 전략이 승이야. 계속 밀어붙이자. 좋아. 부위 파괴에 성공했어. 계속 몰아붙이자고. 어려울 것도 없네. 이게 안 좋아. 이번 판단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불길 속으로. 됐어.